어묵부터 먹으면 반치기인데 대단할 수 없지. 어묵이 맨 위에 있으니까. 내가 좋아하는 단맛이에요. 진짜 식감이 달라요. 이게 잘 드시는 분들의 특성이 입이 크지만 깊어요. 깊게 넣습니다. 목적 가까이에 음식을 놓고 나오거든요. 아 정말 잘 드십니까. 떡이 일반적인 떡보다 조금 두꺼워요. 쌀떡이야 쌀떡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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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건 쌀떡이야. 이 주문 국물이 정말 특이해요. 떡볶이 국물이 이거 봐. 되게 진하죠 색깔이. 내가 볼 땐 조청 쓰는 거야. 물엿. 국구에서 주인 사장님이시니까 사장님한테 말씀 잘해서 남자분들은. 소유진 남편. 네 소유진 남편 말씀해 주세요. 아직도 소유진 남편이라고. 백종원입니다. 소유진 남편입니다. 맛있게 드세요.